적들도 좀 부포로 들어갈만한 애들 있어야 되고 레이더도 없어야 되고 연막 열차도 잘 펴야 되고 완전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될 듯 옛날에 채필린으로 그거 한 영상 있었는데 뱀파 둘 아 뱀파가 아니었나 뱀파일 수가 없지 누구였지 하여튼 연막 계속 이어주고 채필린 부폭으로 딜 넣고 슈퍼우는 돌아갔거든 로딩은 했거든 아 근데 잠수함이 세상에서 잠수함이 제일 싫어 아까 판 진짜 아나폴리스랑 클로즈 빛의 결정타 낼 수 있었는데 과간히 그거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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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이거 중거리는 왜 칼칠거임 이해 안omo 어? 쓰잘데기 없는 버프 줄라고 특수 스킬 그거 그... 틱댐 낮춰주고 대공포 세게 해주는 거 아무 의미 없네 저 틱댐 버프 줄라고 대공포 버프 줄라고 중거리를 칼친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든다 어필 장전인데 어? 나갔네? 아니 나 맞았네 어필 이것도 명중으로 쳐주면 안 되나? 방어 약장 땄는데 비탄 끄고 여기 있으면 얘네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들어온 것 같아 컴백 아 journey 아 gathered 전멸 엥 엥 창 엥 엥 엥 엥 엥 엥 나에게 고폭탄을 쏴줘 안 돼 7키로가 고스틱 기준으로 채팅한 7키로였나 너무 감질만 나는 사거리야 진짜 어 왜 핑도 안 썼지 근데 쟤 두 발인가 더 남아있지 않나 저게 성부측장이 들어가네 나에게 고스팅을 맞아라 악랄한 게 낫겠다 악랄한 게 낫겠다 진짜 이 게임 대자음이 말도 안 돼 구조가 뭔데 이게 구축 2개가 붙어서 대자음을 하는데 못 잡아 쟤는 왜 저러고 있냐 우리 방 가토야 잡아봐 셀럽 죽었고 어 뭐야 잡았네 잘했어 디모인이 계속 후진을 할까 아 하네 하나? 하고 있기는 하네 히트 났나 아 안 들어오네 어 패키 아니 황족한 그만해 말해봐 시작했으면 끝을 봐라 히트 났나 아니 철갑 쓰는 데바스테션 이거 귀한데요 항모님 제발 아니 그 단스크 내려오잖아 저기요 디모인 잡으면 인정한다 디모인 잡으면 인정한다 쟤가 내려오잖아 쟤가 내려오고 잡았는데 오 아 오 왔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루즈벨트 지 혼자 스팟은 또 안되있네 팍 뺏어가네 대공구도 뺏어가 저거 4킬인데 아이 저거는 열한 발 쫓박했냐 방금 쟤한테 쟤는 왜 왜 전진하는거임 진짜 모름 루즈벨트 미쳤나봐 아니 왜 항적항 못하는 항모 두끼리 저러고있냐고 이해가 안된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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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친거냐 저 저 또 브루그뉴 킬 달하러 가지 엄마는 용서 못해 내꺼야 내꺼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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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마랑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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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타나가 그 델권 뺏으면 좋겠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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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벨님 기념 하아 르벨님 몬타나 패는게 더 시급한 거 같으니 이거 짝 저거 날아가는 동안에 덴컨 꺼져 그리고 다시 불붙이면 퍼펙트한 계획이다 온타나 집탄 미침? 불 그렇지 아니 아야 키타카즈 어떡함 아 저거 잡을 방법이 없는데 저거는 크렘린이 잡았다 왜 못 잡았지? 뭐지? 뭐임? 이 게임 참 이상해 그죠 내 생각엔 루즈벨트가 항적항 안 했으면 됐어 아휴 릭슈님 감사합니다 하이 팀 운이 너무 이상해요 지옥인가? 지옥인가 확실히 딜은 잘 받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딜 잘 받으면 뭐해 아휴 릭슈님의 아휴 릭슈님의 아휴 릭슈님의 아휴 릭슈님의 너무나 양각인데 난 너무나 양각인데 안 돼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나한테 대줄리가 없어 아휴 릭슈님의 이 게임을 왔다 야 장전 19초 찍힌다 아니 이게 스팟을 안해주면 내가 쏠 수가 없는데 이제 이제 슬 보일때 안됐나 3불인데 틱당 400 들어가 23만딜 유스평딜 59,000 인멜만평딜 78,000 유즈벨트평딜 85,000 아니 무게추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비스마르크 사랑꾼 특수스킬 저정도면 되게 좋은거에요 그 메인꺼 그게 핵심이야 진짜 22만딜 버텼네 고맙습니다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